오늘 준비한 시크릿 공략지는 바로 에버다임이라는 회사입니다. 에버다임은 타워 크레인 그다음에 발전기 등 유압 기계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콘크리트 펌프트럭 그다음에 소방차 등 차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청공기 락툴 등 아무래도 드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굴삭기 오휠 로더 등 중장비를 또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중고 제품을 유통을 하고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토목공사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신흥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의 집행에 나서면서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4천조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넘는 경기 부양책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를 집행하게 되면 인프라 혹은 건설 투자에 많은 비중을 예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인프라 사업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흥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조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책 4조 달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복지 관련 정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첫 번째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 인프라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비, 건설 장비 업체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시장으로 해서 글로벌 건설 장비 호황이 좀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월 달에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를 보면 무려 1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2월 역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공정기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건설 장비, 이거 전체 판매 대수를 보면요. 약 29만 대로 통계가 확인되는 2008년 이후에 최대 규모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 인프라 투자에 확대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건설 장비들의 수주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경기 호주, 말씀드렸다시피 철광석 가격도 그만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해서 신흥국들 중심으로 건설 장비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계열사 현대 그린푸드가 최대 주주로 지금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무래도 사명도 현대의 에버다임으로 변경되는 만큼 현대 건설 기계에 대한 또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 추가적인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로 말씀드리면 지진 라인을 설정해 드리면 6,250원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봉상 흐름입니다. 충분히 지금 가격 매수하셔도 되고요. 6,150원까지 이렇게 좀 진입 라인을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0원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진입하셔도 됩니다. 손절가를 조금이나마 좀 오르락내락하는 이러한 파독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단기적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자면 5,600원까지는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봉상으로는 크게 낙차를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5일선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1차 목표가는 아무래도 6,900원 이상까지 바라보셔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건설 장비 업체들 수요가 지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 이러한 사업을 하는 동사의 수에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적으로서도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